2, 3, I am the Queen! 안녕하세요, 킹자입니다! 네, 여러분! 2024년 푸른 용해의 값진 연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박! 우리 아이큐 올해 다중한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 올해 목표는 아이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번 2024년에는 더 다양한 활동과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올 한해도 함께해 주실 거죠? 네, 2023년에도 저희 퀸즈아이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아쉬웠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롭게 산뜻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새해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못하라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퀸즈아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계속 우린強해 주세요! 우우! 다음 카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